그러니까 빨리빨리 와서 스쿼트를 하고 물러가야 되는구나 참고로 김종국 씨가 멤버들이 스쿼트 자세를 코칭해 주시면 되고요 자세가 애매하면 판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거 좀 타이트한데 이거 팀 내 프로... 아 근데 나는 알잖아요 나는 구조적으로 끝까지 안 내려가요 석삼 형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알잖아요 알잖아요 이거 자세 딱 봐야 돼요 구조적으로 끝까지 안 내려가서 저처럼 비어도 되지? 네 그렇지 그렇지 아우 얘 무릎 너무 많이 나온다 타이트한다 타이트해 좀 풀어줘라 뒤로 뒤로 가야 돼 뒤로 아 너도 나랑 구조가 비슷하네 잘 안되지 어 그치? 인간적이네 너 시골 화장실에서 못 앉지 거기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냥 못 앉지 형 나도 나도 안돼요 그치?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야 야 야 아저씨 아저씨 야 이게 안 되니까 야 누가 볼일을 이렇게 봐? 볼일을 이렇게 볼일을 이렇게 못한다 이게 되나? 아 상상했다 아 진짜 아 상상했어 짜증나 아 아 야 아 아 아 아